자, 와주세요. 마지막 오리, 등장! 플라시드 플라스틱 덕 시뮬레이터 러버덕 시뮬레이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보기만 하면 되나? 자, 일단 기본으로 해볼게요. 아, 진짜 그냥 이게 다야? 그냥 이게 다야? 뭐, 뭐야? 저기 오른쪽에 뭐가 차는데? 러버덕 노랑이 좀 차는데 아, 네, 좋다. 약간 이게 밀려간다, 점점? 물결이 좀 있네요. 화려한 티셔츠 입고 왔으면 분위기 딱 있네. 오늘 좀 하와이한 셔츠 입고 이렇게 있으면은 휴양지 느낌 나는데, 하와이 셔츠 여기... 아, 좋다. 아, 이거 좋은데? 저거 뭐가 차는데, 저게 뭘까? 다 찼어, 이제. 아, 시간이 다 되면 하나가 추가가 되네. 갑자기 잼민, 잼민덕 추가됐어. 뭐야 얘, 얘 날아오르는데? 대나무 헬리콥터! 날아올, 날아올... 오, 떨어져요, 나카! 어, 얘 이러고 노는 애야? 아, 이러면서 뭐가 하나씩 추가되나? 그러면은... 재밌는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재밌는데, 이렇게 되면? 그냥 보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다음에 또 뭐가 올지 두근두근하는 맛이 있네. 오, 또 난다, 또 난다! 어, 얘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야, 그럼? 설렌다. 물 아닌 대로 떨어지면 어떡해? 오오오. 저는 안 건들고, 얘 혼자 하는 건데. 어어! 안 돼! 안 돼! 안 돼! 불숭으로... 그러면... 이게 아니잖아, 이거 힐링이 아니잖아. 이게 둥둥 떠있어야 되는데, 이거 버려졌어. 어어! 다시, 다른 곳으로 가자! 아름다운 곳으로 가자! 어디 가! 신이 죽였어. 아니야, 나.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 내 손 여기 있어. 잼민덕! 저쪽으로 가보자. 저쪽으로 가보자. 저쪽으로 가보자, 야! 깡! 어, 넓은 세상으로. 야, 절로 가면 완전 바다인데? 수영장 밖으로 나가서, 바다에 나가서 네 꿈을 펼쳐, 잼민덕! 넌 어릴 때부터 바다로 가고 싶어 했잖아! 원피스를 찾을 거라고 했잖아, 잼민덕! 아니야, 왜 절로 가! 왜! 왜 글로 가! 아니야, 바다로 가! 어어! 세 번째 올이 왔다. 세 번째 올이 등장. 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 이끼로 가득 찬 이 올이 뭐죠? 브라운이다. 어? 아이, 브라운이 아니에요. 왜 똥을 만들어? 이게 이끼지, 이끼. 물가에 오래 방치가 됐었나봐. 닦아주고 싶다, 이거. 아냐, 나 응가 아니야, 얘. 이 이끼 껴가지고 겉에만 이렇게 된 거지.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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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잼민이! 오, 잼민이! 출발했어! 간다! 잠깐만,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아니, 이거 방출인데, 이거? 모험이 아니라 방출인 것 같은데?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거? 맵이 어디까지인 거야? 뭐 이러면 진짜 그냥 멀리 멀리 가는데? 잼민이의 모험. 돌아올 수 있을까? 우린 언제나 널 기다려. 헉, 어! 어, 또 왔다. 이게 뭐야, 왜 이상한 거 자꾸. 모니터 벽에 야쿠자 티셔츠 입은 아저씨가 자신을 위협하고 있는 걸. 이건 뭐야? 전기, 전기덕이야? 화가 상당히 많이 났는데요? 다크 소울 버스 느낌인데? 오, 오, 씨. 오, 오! 얘를 이리로 넘어왔어. 어, 미끄럼틀 타고 이렇게 쭉 내려왔나봐. 아니, 왜 이렇게, 왜 흥미롭냐, 이 게임? 아, 목 아파가지고 목 아끼려고 그냥 힐링하려고 그랬더니. 아니, 힐링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뭐야. 하나, 둘. 쟤는? 어? 앞으로 못 봐? 잼민이 못 봐. 카메라가 안 가요. 잼민이 가버렸어. 잼민! 으아아아악! 아, 완전 가버린 거야. 아, 또 잼민이처럼 재밌는 애 안 나오나? 무서워. 무서운 애 둘 여기 있는 거. 어어! 핑크! 아, 핑크색 나왔다. 더큐... 아니, 더큐 이건 뭐야. 아니, 왜? 아니, 귀여운 애들 안 나오고 이상한 애들만 나와. 아니, 이거 왜? 이거 뽑기 운으로 나오는 건가? 운이 왜 이런 거야? 왜, 왜 이상한 것만 나와? 근데 이게 다음에 또 뭐가 나올지 궁금해가지고. 지금 러거덩 차별하시나요? 아니, 뭐, 특히 차별은 안 했어요? 그냥 공평하게 다 물에 띄워놓고 구경하고 있잖아. 근데 얘 이렇게 띄워놓으면 별로 기분 좋을 사람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얘도 뒤에 더큐만 안 보면 귀여워. 귀여워. 어, 새로운 애 나왔어. 아, 왜 이런 것만 나오냐고. 왜 이상한 것만 나오냐고. 뭐야, 도대체. 아니, 마그마오리, 전기오리. 아, 이거 뜨거운 거 봐. 아, 뭐야 이게. 아니, 귀여운 애를 달라고. 귀여운 애를 왜 강한 애를 주냐고 자꾸. 잼민울이 귀여운 애는 떠나버렸어. 가버렸어, 그냥. 아니, 저 연기 나는 거 봐, 쟤. 아, 왜 이런 것만 나와. 하나만 더 봐보자. 콜렉션이 이렇게 있구나. 아, 이름을 지어줄 수가 있네. 얘는, 어, 오리. 오리지날의 오리. 어, 그냥 오리로 하자, 얘는. 얘는, 러버덩. 얘, 잼민덕. 얘는, 이제, 볼트. 볼트 스파이프. 덕규. 성도 해줄까? 변덕규 해줍시다. 용암덕. 어, 이름이 이렇게 뜨네. 이름을 지어주면. 한 마리만 더 봐볼게요. 궁금하다는데. 게임이라고 그래도 좀 재밌게 만들어놨는데. 모아서 단체로 둥둥 떠있는 거 보면은 재밌을지도. 귀여워, 러버덩도. 멀리서 보면 귀여워요. 자, 이제 다음 오리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엔, 진짜 귀여운 거 나오겠지? 귀여운 거 나오겠지 다음에? 기대합니다. 게임. 왔다, 왔다, 왔다 오오오오오오오잉. 뭐야 이게? 마개 색깔인데? 악당들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 진한 보라색 프리저 막 악마 마왕 이런 애들이 애용하는 색깔 그럼 보라색인데 이거? 아니 왜 이렇게 무서운 애들이 나오는 거야 귀여운 거 잼민덕처럼 귀여운 거 달라고요 프리덕 아니 근데 멀리서 보면은 모양 자체는 귀여워가지고 귀여워요 다른 사람들은 이쁜 것만 나오던데 우리 애기들도 이쁘거든요? 아니 우리 애기들도 이쁘거든요 지금? 어? 얼마나 이뻐? 얼마나 이뻐 이거? 봐봐 봐봐 어? 얼마나 이뻐? 얼마나 이뻐? 우리 변덕규 얘는 앞모습만 보면 진짜 이쁨 운전선과 왜 이딴 것만 나와 왜 이상한 애들만 나와 어? 비가 오는 거야? 뭐야? 어 비가 눈이 오는데요? 뭐 눈이 오.. 눈이 오.. 여기 어디야? 야자수가 이렇게 있는데 눈이 온다고? 그냥 힐링되는 요소를 다 넣은 건가? 다음 우리가 나온 옷 진짜 한 마리만 더 보자 나 근데 이건 진짜 심했잖아요 이건 진짜 심했잖아 뭐야 아카이누야? 얘는 좀 솔직히 심한 거 같고 어어어 아유 귀여워 갈로네 하아 갈로네 미끄럼듯하고 전형 악당같지않고 엄청 귀.. 아니 근데 눈이라도 좀 까맣게해주지 눈까지 진짜 보라색 너무 사악해 보인다 아 솔직히 아.. 아 솔직히 진짜 사악해 보인다 찯 얘는 귀여워요 제가 색을 또 좋아해가지고 야야야 똥 묻어 똥 묻어 으으 붓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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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가 묻어 어? 화 좀 풀고 너는 세상 화 니가 다 내 지금 넌 임마 승질 좀 죽이고 근데 눈이 오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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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체크덕이야? 체크 근데 귀여운데 어 귀여운데 체크덕? 근데 시뻘번 애들만 나오긴 한다 그러게 색이 다.. 뻘개요 다 뻘겋고 막 빠직 빠직 막 막 화르륵 이런 느낌이에요. 아 공덕 좋다 공덕. 공산덕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공산 아니야 이거. 공산당 이런 거 아니에요. 어. 야야야야야야야. 모르는 척해. 모르는 척해. 볼트 스파이크가 시비 건다. 비해 도망가. 눈 마시지 마. 눈 마시지 마. 아니 이거 다 시뻘개가지고 저 볼트 스파이크 원래 노란 앤데 빨간 거 비춰가지고 쟤도 같이 빨개졌어. 근데 이거 재밌다. 아니 왜 재밌냐 이거. 시간도 가고 이거 야 미끄럼틀에 응가 묻잖아 러버덤 돌아다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지 와 불 켜졌어 야 이쁘다 아니 이거 2200원인데 굉장히 고급진데요? 폰드워즈보다 한 8배? 아 8배가 아니야 64배 정도 어 진짜 이쁘고 좋은데요? 진짜 좀 힐링돼 저 진짜 좋아 어 의외의 힐링 으아 뭐야 뭐야 야 공덕 야 용암동이 공덕에 딱 물 묻혔어 아니 미.. 미.. 야아 아 체크라서 불에 타봐봐 저거 옷감이라가지고 야아아아 으아아아 헤헤 에이스 아니 이 미친놀이야 아니 쟨 또 뭐야 아니 잠깐만 얘 뭐야 에ước 아니 무슨 세계 제일 암살자 같은데요? 아니 다른 오리에다 불을 지르지를 않나 아니 이거 문이 이거 뭐 아니 무서운 애들만 나오는데요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자 아니 이거 본래 취지와 맞지 않게 너무 스펙타클해요 야야 불붙어 야야 가까이 가지마 가까이 가지마 으아악 뜨거워가지고 지금 공덕이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야 이거 물에 이렇게 하면 안 꺼지나 그리고 잼민이도 있었으면 모자 불 붙었겠다 붓감있는 불 붙은거 같애 아니 아저씨 공덕이 좀 타나줘요 그렇게 불어 아니에요 뒤에 지나가는거 봐 그러게 이름 바꿔줘야겠다 이제 공덕이가 아니네 이제 화덕이네 화덕 야 이러면 얘가 이제 제일 무서운데 얘가 그나마 좀 귀엽고 공격성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오리였는데 얘가 지금 제일 무서워졌어요 야 이거 불 안 꺼져 이거? 근데 이렇게 전체뷰로 보면 좀 힐링되면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뭐 뭐야? 어 뭐야 이건? 아씨 아 왜 이따금만 나오냐고 왜 자꾸 적으로 등장할 거 같은 그런 와 이거 뭐야 안에 내부가 다 보이잖아 이거 컴퓨터야? 힐링을 할래야 할수가 없는데? 얘 이름 좋다, 겸덕 좋다, 겸덕 이름 얘는 우리 친구, 어어 이쁘다 왔다! 와아아아아아악 드디어 왔구나! 드디어, 드디어 왔다 와 얘 뭘로 하지 이름? 얘가 꽃 왔다 써가지고 화덕이 딱인데 뭘로 할까요 얘 이름 데이지 데이지꽃 그쵸? 이쁘다 그쵸? 이게 힐링이지 아 이거지 이거지 위협적이야 뒤에 뒤에 너무 위협적이야 잼민이 탈출하길 잘한 것 같다 진작 잘 탈출했네요 어어어 오는데?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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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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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붙어 안 붙어 옷감이 아니에요 한판한 소재라 불이 안 붙는 소재 아 진짜 이쁘다 이름도 데이지 기다린 보람이 있네 아 행복하다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리가 아주 어우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 여기 저기 약간 아카츠키 모임 이런거 하는데요 소년만화 중간보스들 모임 회동하는데 어 데이지 저런데 보지 말고 어 그냥 떠있자 여기만 봐 여기만 봐 아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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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들지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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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진짜 마지막 예 로만 보자 자 딱 옵니다 자아 새로운 친구 나와주세요 새로운 친구 와 진짜 너무하다 진짜 이거 이거 그거잖아 최면술 쓰는 악당이잖아 이거 정수리 화려한거 봐 세상에서 제일 화려한 정수리를 가지고 있는데? 야 이거 진짜 너무한데? 야 너 호덕이랑 같이 특수임무 특수 미션 수행하러 가니? 내가 만들었으면 이런거 만들었을거 같긴해요 아니 근데 이런게 너무 많아 무서워 진짜 무서워 아니 눈 눈 조명 그렇게 하지마 진짜 다음에 우리 다음에 한마리만 진짜 더 보자 꽉찬것도 약간 보고싶긴 하다 근데 가득가득 차가지고 서로서로 노는 그런 모습 자 이제 새로운 우리 이거 이어서 계속해도 되겠네 그럼 나중에 오오오오 뭔가 뭐야 뭐야 응? 야 야 왜 왜 아니 왜 이따 것만 나와 아니 왜 왜 그대로 그대로 들어가서 왜 안나와 아 이거 락덕이네 얘가 락덕인데요? 야 이게 락이다 진짜 남들 다 떠다닐게 나 혼자 잠수 그 자리에 고정 아니 뭐 이러내봐 약간 척화비 같기도 하고 무슨 비석 세워놓은 것 같아 더 이상의 우리는 받지 않겠다는 오케이 오케이 리얼 리얼 진진진진진 막 이게 또 새로 나온 애를 구경하다 보면은 이게 반 이상 또 차있어가지고 다음 거를 좀 보고싶게 만들어 그죠? 자 이번엔 누가 올지 나 여기 누워서 쉬는거야 지금 어 아 저거 또 색깔이 또 왜저래 뭐야 이건? 얘 뭐야? 나무야? 얘 우드득이야? 우드득이야 이거? 어 얘 불 붙겠는데 그러면은? 야 용암덕 근처에 가면 큰일난다 이거 타서 없어지는거 아냐 얘는? 어 얘랑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또 아 다음 거 또 궁금해지는데 이러면 자 지금 용암덕 이쪽으로 오는거 어 지금 지금 갱킹각이 나오거든요 야 용암덕 이쪽으로 지금 올라그래요 지금 야 용암덕 그대로 빨려 들어와서 미끄럭 차고 어 불 붙였어 등장 자 우드득이 우드득이 최대한 멀리서 각을 안주고 있습니다 용암덕한테 닿을 각을 안주면서 최대한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는 중 아 이거 또 닿은게 또 벌써 이만큼이나 차버렸네 어쩔 수 없다 하나 더 봐야겠다 그죠? 어쩔 수 없지 이러면 무서워 얘 으어어어어어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하어 잠깐 잠깐! 물! 불 또 묻혔고 여기 새로운 애 누구야? 아 귀엽다! 야 이거 뭐야 이거 케찹인데 케찹? 귀엽다 이거 케찹떡 아이 귀엽다 뒤에는 뭐 불이 타고 있긴 하지만 커닝장이네 이거 소리 난다는데 클릭해봐 어 그러네? 어 소리가.. 소리가 나네요? 아 이거 마트에서 바코드 찍을때 나는 소린데? 어 우두덕도 결국 불에 타버렸어 안전하게 살려면 락덕처럼 저렇게 그냥 잠시 타야돼 불타서 막 사라지거나 그러진 않겠지? 마지막 진짜 마지막 자 옵니다 마지막 오리 등장 아니 이거는 유물이잖아 잊혀진 고대의 유물이잖아 이거는 고고학이잖아 탐수해가지고 막 그 붓같은걸로 이렇게 막 파헤치면서 야 여기에 이런게 있구나 막 탐험하나 보잖아 야 이렇게 하나가 더 오네 락덕에 이어서 얘는 대리석인가? 더 무겁네 얘는 헤비 헤비메탈이다 아 나가고 싶은데 한마디만 더 보고 싶어 이 마음은 뭘까? 얘네 둘이 이렇게 있는거 너무 웃긴데? 흠 이번만인가? 이번만 한번만은 도와주도록 하지 내 발목이나 붙잡지 말라고 이거 구조가 딱 둘이서 허허허 한마디씩 주고받는 빌런 구돈데 이제 진짜 진심 마지막 하나 보고 갈게요 너무 중독성이 있어 이거 이거 끊어내야 돼 이러다 진짜 다 본다 진심 마지막 한마디 보고 가겠습니다 서피한다 뜬거 나왔으면 아이씨 이상한 내가 봤을때 이상한거 내가 다 뽑았고 이제 귀여운 것만 남았어요 이상한거 내가 이제 다 뽑았어 이제 귀여운거 나올 차례야 자 마지막 나와주세요 3 2 1 망했어요 가기 전에 오리 한 마리만 보고 가 이어어가기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친구 봐 볼까요? 누구 왔니? 어? 얘야? 진짜 니같은 것만 온다 진짜